안녕하세요. 이제 온라이트 1년 동안 해왔는데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1년 동안 너무 재밌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막 다 같이 찍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찍는 게 제일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선배님들과 같이 했던 편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유토 형, 이호시 형, 그리고 투머가 트위드 선배님 이렇게 했던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잘했구나. 아, 맞네. 아, 맞다, 맞아. 파퀴 아니네. 팀 많아야 돼. 잘하자 됐습니다. 아, 좋아. 잘하자 됐습니다. 잘하자, 다 보니까. 잘하자. 이호시 형,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뭐야? 아, 뭐야? 아, 뭐야? 저거 최고의 엠시. 오, 좋아. 노래 최고의 엠시. 오. 아, 기재보다. 기재보다. 최고의 엠시. 그 냄새가 좋아야 돼. 냄새 나가요? 와, 너무 좋아. 기재보다. 기재보다 빅. 와, 감사합니다. 와, 고용도 준비해주실 줄 몰랐어요. 우리가 준비했다니까. 축하드리고요. 대박이 안 나왔나? 네, 없어요. 아, 진짜요? 아, 저희도네. 아, 저희도네. 이혁도. 이혁도. 아, 저희도 없어요. 와, 원래. 수고하셨어요. 오, 축하. 이제 또 하나 해야지. 오늘의 리폰 크로스 2에. 2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롤라이. 성공했나요? 아. 수고하셨습니다. 무지. 아, 불고가는데. 아, 눈물 앞에 안 보여지. 아. 수고하셨습니다. 하이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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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파이. 어이. 뭐야? 어이, 뭐야? 이거 니폰이야? 오, 직접 다. 오, All Night 니폰. 하이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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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했으니까 다 같이 나오죠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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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상상치도 못 하셨습니다. 모르나, 정니폼 크로스. 저 누구, X맨이야? 사진 찍을 때. 하이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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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 모드에서. 하나, 둘, 셋. 폰. 이게 노멀. 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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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안 나오죠? 네, 다리는 따르실. 잘 안 나오죠? 하하하하. M.I.P.N의 All Night 니폰 크로스 이제 진짜 끝났는데요. 어, 저 1년 동안 되게 많은 일도 있었지만 되게 정말 재밌었던 방송이었거든요. 멤버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. 멤버들한테 먼저 네,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요. 중간에 콜라보 해주신 선배님분들께도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정말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